누구나 잘못을 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 12월 7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국립묘지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제2차 세계진 당시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을 기리는 위룡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고개 숙여 묵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진기자들은 연신 셔틀을 눌러댔고 이 장면은 전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진심어린 사과와 참회를 보고 독일의 반감을 갖고 있던 유럽인들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빌리 브란트의 사죄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누구나 잘못을 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잘못은 작은 잘못일지라도 반성하지 않고 진심어린 용서를 빌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용서와 참회를 해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들이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사죄하여 눈물로 평생을 보낸 그분들의 세월을 보상해 줄 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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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